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는 7월 9일부터 22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7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사우스포트 에어쇼, 7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리아트 에어쇼, 7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세계 3대 에어쇼라 불리는 판보로 에어쇼에서 고품격 비행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영국 에어쇼에 참가하는 블랙이글스는 에어쇼를 통해 한영 공군 간 우호를 다지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조종사 사인회와 포토존 등 블랙이글스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공군을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